그럼 마지막 곡으로요 잔잔한 곡 불러드릴게요 장윤정 푸미닌의 초혼 마지막 곡 불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이 사람을 어쩌다 내게 들어봐 찬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까지 그대라도 어디야 없고 난 아주 행복할 때 그 사랑에 대신 살아낸다 지옥당에 그런 일을 안 한 후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난 들여 보낸 것이죠 스치는 또 내 삶이 어쩌다 내게 들어올 것 찬미에도 가신 남아서 나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들 수 있나 멀고 멋을 살면 그대는 어디라도 난 저 행복할텐데 나는 너 행복할텐데 나는 너 행복할텐데 나는 너 행복할텐데 감사합니다.